뭐야, 벌써 10분 됐어? 와, 불안해. 될까? 불안하다. 와, 근데 벌써 됐을 것 같지는 않죠. 5분만 더 하자, 일단. 5분만? 5분만 더 하자. 그리고? 중분에 15분. 시리야, 5분 뒤에 알람 맞춰줘. 저런 거야. 왜요? 그냥 말로 알람하잖아. 너 알았어? 네? 알았어, 솔직히. 솔직히 몰랐어요. 그러니까. 시리는 알아요. 근데 저 알람까지 되는지 몰랐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못 따라가. 시리한테 전화해서, 시리얼한테 전화해서. 네. 백숙 몇 분 삶아? 해봐. 시리야, 백숙 몇 분 삶아? 시리야, 백숙 몇 분 삶아? 얘도 피하는 거 아니야? 40년. 그러니까 얘도 지금 내 시비 물어보니까 피하네. 시리야, 백숙 몇 분 삶아? 시리도 피한다, 시리도 피해, 선배님. 그래. 피하네. 시리야, 대답해. 백숙 몇 분 삶아?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야, 됐다 그래. 시리야, 이 씨. 시리야, 됐어.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? 말도 없고 꼬박 꼬박 한다. 기분이 나쁘다니까, 가끔 저거 진짜. 이런 거 캠핑도 좋아하고. 다이빙을 같이 해가지고요. 태권도. 아니, 얘가 선출인 거 아세요, 선배님? 얘 선수 출신이에요. 무슨 선수? 태권도?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. 운동해가지고. 태권도? 태권도랑 축구도 하고. 축구도 하고. 너 아까 뒤돌려 차고로 해축으로 맞을 뻔했네? 얘한테 정보할 때. 아니, 정보. 누구 뭐 운동 안 했는 줄 알아. 아니, 아까 한윤 씨 오기 전에 명희가 되게 털털하다. 저요? 그렇지. 근데 지금 진짜 털털하신 거 같아. 많이. 저는 털털하다는 말을 살면서 진짜 한 수천만 번은 듣는데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털털한 게 뭐지? 약간. 와, 진짜 작살이네요, 여기. 때려놓고 끓이기만 하면 버테놓으면 되니까. 약간 이거 화초짝 같은 느낌인데. 화초짝, 화초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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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잔치. 화초짝. 다 가져올까, 직접. 거리홀잔. 그렇죠? 챔지름 쫙 해가지고. 근데 그거는. 그것만 있어도 돼. 그것만 있어도 돼, 바보라. 그거만 있어도 돼, 바보라. 성환이 무슨 형이세요? 나도 쟤하고 똑같아. A형이세요? 둘 다. 아닌 척하는 A형이시보다. 거의 뭐. 선배님 실례지만 고향이. 인천. 예? 인천. 우린 입금만 되면 전라도, 경상도, 충청도 다 되지. 입금만 되면. 근데 선배님은 전국 8도에 다 있으신 거예요? 다 서울동에서 만났지. 이런 거 같아. 아, 진짜로요? 아, 알지. 이 나이에. 형. 지금 이게 아무도 안 먹을 것 같은 쌍화 양갱이거든요. 너 몇 개 먹었어? 하나요. 하나? 나 하나. 형, 저는 원래 양갱 안 먹어요.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. 진짜. 농담 아니고. 아, 진짜로. 아니, 맛있어서 먹는 건 괜찮은데. 좀 반. 형, 나 4개 형. 나 4개 먹었어요, 4개. 야, 이럴 때 이제 법만 없었으면 좋겠어. 법 없으면 형은 벌써 죽었어. 내가 먹려가지고. 찐친이다, 찐친. 어우, 더워. 형, 반팔을 잘 입었다. 덥... 엄청 덥죠? 와, 여기는. 캬... 기가 막히는구만. 야스. 어머, 어머, 어머. 뭐 있어, 전. 어, 이거? 어? 형이 그거지? 아... 이렇게 다. 바퀴직 공이... 아, 너무... 너무 소중하다, 이거. 크... 이건 뭐야? 이걸 누르면 이렇게. 이렇게. 그랬지. 이런 거 그치, 캠핑 타는 이런 게 움직여야 되니까. 너 이거 운전했어, 그래서? 오늘은 안 했어, 연습만 해놨어.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. 그러니까 이런 게 짱이야. 근데 명희, 너도 여기 오늘 처음 온 거 아니야? 저는 벌써 마스터했어? 누나 좀 소개시켜줘 봐. 여기 침대에 했어. 침대 좋다. 여기가 이제 또 침대가 있어요. 여기? 여기가 이제 뭐. 생각보다 좋다. 이런 사진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. 와, 이거구나. 어, 예뻐라. 아하하하, 혜진 언니. 예스. 예스, 예스. 혜진 선배님. 어디, 어디, 어디. 아유, 예쁜 거 없네. 여기도. 그리고 너랑 너무 잘 어울려. 좋아. 진짜. 뭐 했어, 그래서? 차에서 여기 올 때는 진짜 카메라 있는지도 몰랐어요. 왜냐면 선배님들이 두 분이서 그냥 계속 저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만담처럼. 여기가 촬영하러 온 건가 아니면 그냥. 선배님이랑 같이 놀고 온 건가. 그냥 놀러 가는 건가 이런 느낌이었어. 진짜. 힘 좀 썼어? 그래서? 아무것도 안 써. 이거, 아 근데 이거 하는 게 좀. 답 붙이고 막 이런 거? 야스. 명예야 잘 보필해드려. 야스. 아, 누나 어제 저 밤까지 촬영했어. 진짜 살벌해. 진짜 이런 식이야.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. 진짜로. 그렇지. 이번 주구나. 돌아오는 줄도. 우와! 오, 깜짝아. 나비! 우와! 오, 깜짝아. 나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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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그리고 갔어. 하나, 둘, 셋.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8살인 fort. 아이고, 좋다.